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24페이지 철골구조 파트를 좀 살펴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구조는 스틸 강제가 뼈골자죠 그래서 뼈대가 되는 구조를 우리가 철골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철골구조의 도입 배경은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자중이 무겁죠 그래서 전체 중량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건물의 전체 중량이 그런데 철골구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건물 전체의 중량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된 것이 바로 이 철골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철골구조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장단점 개념 이런 개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골구조 쪽에서 장점에서 보시면 제가 해놨죠 장스팬 스팬이라는 것은 기둥과 롱스팬이라는 거죠 스팬 보통 경관이라고도 칭합니다 스팬 개념은 그래서 보통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스팬 또는 경관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이 장경관 롱스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른 재료보다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인 자중 그래서 건물 전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소성능력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재료의 변형 성질 관련해서 125페이지에서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탄성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물체의 외력이 작용했을 때 그때 변형은 발생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외력을 제공한 원상 회복하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성 개념은 어떤 외력을 제거했다가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죠 소성 자 소성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외력을 가하게 되면 외력의 증거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면서 변형이 원상 회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탄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힘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는 성질이었죠 그러면 쉽게 볼을 당겼다 놓으면 원상 되돌아가겠죠 고무줄 당겼다 놓으면 되돌아가잖아요 이게 탄성인데 이 소성 개념은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원상 회복하지 않는 성질이 바로 소성입니다 변형이 그대로 늘어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성질이 소성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강성 개념 나오죠 자 강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우리가 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는 굳으면 우리가 변형이 잘 없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강성이 뛰어난 건물 개념이 됩니다 부조의 개념에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4번에 인성 개념 나오죠 자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쉽게 힘을 가했습니다 외력을 가했어요 이게 가하게 됐는데 변형은 발생을 하는데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보통 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파괴는 안 된다 변형은 생겨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 인성 개념입니다 그만큼 많은 변형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보통 콘크리트나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하중을 가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생기죠 크랙이 균열이 가버립니다 그런데 철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그래서 어떤 변형은 발생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 바로 인성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취성 개념이 나오죠 자 취성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취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분필 같은 건 어떻게 힘을 가하면 쉽게 탁 부러지죠 그런 것은 취성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제철은 일반적인 취성 성질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런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것들은 취성 성향이 크죠 그 반면에 철골은 취성에 강한 형태죠 그래서 취성 성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성질에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면 연성 자 연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외력을 가했을 때 무엇이다 힘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성질이 연성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5, 2월에 더울 때 엿가락은 이렇게 쭉 늘어나죠 그럼 얇게 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을 우리가 연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상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보시면 5번에 인성이 크죠 철골은 인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늘은 보통 변형은 우리가 발생돼도 파괴되지 않죠 그래서 인성이 큰 것이 특징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철골은 연성도 좋겠죠 연성도 좋고 인성도 큽니다 그리고 소성에 대한 변형에도 큰 것이 특징인 것이 철골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반 상문에서는 우리가 철골구조는 치성성향이 없죠 자 그런데 극조원이면 우리가 치성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걸 보시면 됩니다 LNG 운반선 LNG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화천연가스죠 그래서 메탄이 주성분이다 보니까 일반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일반 액화천연가스 LNG죠 얘는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조원에서는 일반 철은 치성성향을 딱 부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LNG 운반 이런 경우 할 때는 일반적으로 치성에 강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을 써야 되겠죠 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사기간 자 공사기간은 우리가 공사를 착수해서 완료될 때 그 기간이 공사기간인데 그래서 공사기간을 앞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니 공기 공사기간을 공기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단축 그래서 줄여서 공기 단축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니 공사기간을 공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철골구조는 빨리 집을 실을 수 있죠 그래서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의 정밀도가 높죠 자 그런데 이제 단점에서 내하성 자 내하성은 하재가 바쁘리죠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하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하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철은 보통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하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내구성 자 내구성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이나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해요 쉽게 수면 긴 거 이것이 내구성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철은 녹슬죠 원래 품질 그대로 아니죠 녹슬기 쉽기 때문에 내구성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하 내식 피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복을 해 줌으로써 철골 구조를 내하 내구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철골 그 자체만 가지고는 내하 내구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녹마귀 도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대하 피복 개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3번에 접합점에서 이제 일치하기가 어렵죠 자 보통 얘는 보통 리벳이나 볼 일반 볼트나 고려 볼트 또는 용접 이런 거 가지고 접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용접만 접합부에 일치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접합부 일치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재가 세 장 단면에 의해서 가늘고 길다는 거죠 세 장 그래서 이제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 자굴 개념은 이거죠 자 이런 힘이 작용되면 수직재들은 이렇게 굴절 되는 현상을 우리가 생기겠죠 이 현상을 우리가 자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굴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정리해 두실 것이 자 126페이지 자 일반적인 자 강관 강관이라는 것은 파이퍼형 구조를 강관이라고 이런 형태로 생긴가 그래서 강관 개념이 사용된 것은 굉장히 큰 공간 우리 주변에서 강관 구조로 지어진 것들이 대표적으로 KTX 역사들이 많이 강관 구조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관은 파이퍼형 구조를 강관이라고 하면 파이퍼형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강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간의 재료가 아닌 자 그래서 이제 골조를 세울 때 이런 H형광이라는 것이 아닌 둥근 이런 폐쇄형 단면에 파이퍼형 우리가 그것을 강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형광이 나오죠 형광 자 형광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 가지 단면 형상 여러 가지 이런 단면 형상 단면 형상을 우리가 가지는 아변강제입니다 가지는 아변강제를 총칭해서 아변강제를 총칭해서 형광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형광 그래서 형상을 가지는 강제죠 그래서 형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단면 형상 개념이 바로 H 그래서 뭐 I 뭐 이런 여러 종이죠 뭐 I 알파벳 형상 I처럼 생기면 I형광 H자처럼 생기면 H형광 이런 여러 가지 단면 디귿 형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Z형광 이렇게 세겠죠 이런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총칭해서 형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용어 정도는 좀 정리를 먼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접합 자 그럼 이 철골은 접합을 하는데 접합 방법에는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리벳 접합이 나옵니다 뭐 리벳 접합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80년도까지 보통 90년도 초반까지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철골 구조 이제 현강을 현장에서 조립할 때 어 그 거기 128페이지 그림과 같이 자 이런 형태의 리벳을 가열을 해서 햄마로 두들겨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염도를 적읍니다 가위도 두 개의 날을 이렇게 크로스 해 가지고 여기 하나로 딱 접합하죠 그런 형태가 리벳 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합 방법에는 리벳 접합이 있고요 그리고 볼트 접합 개념이 있습니다 볼트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볼트라고도 하고 뭐 그냥 볼트 이렇게 했어요 일반은 넣어도 되고 빼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볼트 접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력 볼트 그래서 이제 고력 또는 고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고장력 볼트 접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고장력 볼트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볼트가 검습니다 검은 것이 나와요 그것이 고장력 볼트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장력 볼트는 이제 보통 토크렌치나 렌치로 갖다가 토크렌치나 임팩트렌치로 기계로 빡 줘서 우리가 강력하게 두 부재를 마찰시켜서 마찰력으로 힘을 준다라는 접합이 고장력 접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용접 접합 뭐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자 이 철굴 구조의 접합 방법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접합 방법에서 이제 가장 좋은 접합이 사실 용접 접합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용접 접합은 보통 이런 기둥하고 그리고 이 보의 접합입니다 보의 접합부를 우리가 용접으로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기둥과 보의 접합 그래서 이제 수직 부재인 기둥하고 수평 부재인 볼을 접합할 때 이 용접 접합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장에서 우리가 하는게 공장에서 자 공장에서 우리가 이 용접 접합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겁니다 가거에는 이 리벳 접합을 썼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 고장력 볼트 접합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거에 이 리벳 접합을 우리가 했던 부분을 고장력 볼트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장력 볼트 접합은 보통 기둥과 기둥 부분 기둥과 기둥의 이런 접합이라든지 아니면 보아의 접합입니다 보아하고 보아의 접합부에 우리가 이 고장력 볼트를 접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체결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접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볼트 접합은 넛더플림이 생기니까 이것은 아무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슬 건축물 같은 데 이런 데 하는 게 가슬 건축물이나 아니면 뭐 가조임 가조임, 본조임에 앞서서 이제 구멍 맞는가 안 맞는가 체결 맞는가 그걸 하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도 옷도 이제 양복 맞추러 가면 가봉한다 카죠 그래서 그 개념이 가조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슬 건축물, 건축물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연구 건축물이 있고 가슬 건축물이 있는데 연구 건축물은 여러분이 존치 기간이 뭐 안 되죠 수명 다 할 때까지 존치하는 게 연구 건축물이죠 그러면 가슬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있는 건축물이 바로 가슬 건축물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델하우스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이 가슬 건축물이죠 이런 데는 쓸 수 있죠 그런데 왜그러면 이 볼트 접합은 넛더 풀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구조 분야 이런 힘을 받는데 이런 데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한적으로 반복 하중이나 이런 진동이 생기는 데는 볼트 접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이 두 가지로 많이 하여 이걸로 많이 하고요 건물 채일 때 그러면 과거에는 고장력 볼트가 개발 안 됐을 때는 리벳 접합하고 용접 접합 이걸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옛날 리벳 접합을 할 때는 현장에서 이제 이 리벳을 가열해서 때려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소음이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들이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장력 볼트는 임팩트 렌치로 좋으면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포탈에 검색해보면 임팩트 렌치에서 쳐보면 사진 잘 나와있어요 쪼오는 모습도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저기 가보시면 자동차 타이어 이런 거 교체할 때 보면 드럭드럭 쪼오는 게 있죠 그런 게 임팩트 렌치죠 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좋기 때문에 이제 시공이 용이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얘하고 이 두 가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페이지 132페이지 용접 접합에서 간단히 우리가 앞으로 개념상 용어를 알기 위해서 뭐 거기 132페이지 하단에 그루브 용접해서 나오죠 그루브 용접 그래서 페이지 133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그루브 용접 나와요 자 뭐 그루브라는 것은 홈입니다 홈 홈을 보통 그루브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이제 그루브 용접을 그루브는 그루브 용접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뭐 한글로는 자 시방서상은 맞대기 용접이라고 해 맞대기 용접 그리고 뭐 일반 용어상은 뭐 맞댄 용접 또는 맞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접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그루브 용접 개념에서 뭐 간략히만 표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부제를 상호 맞대어서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만약 이렇게 맞대하게 되면 이 사이에 잘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부제를 이제 뭐 연속적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일부분 제가 절단 여기까지만 나타낼게 자 그러면 이 두 부제를 상호 맞대겠죠 맞대면 여기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홈을 그래서 여기 홈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홈을 이렇게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 홈을 우리가 그루브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홈을 만들게 되는데 이 홈을 우리가 영어로 그루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그루브고 보통 뭐 홈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또는 한 번 개선 개선 앞벌림이라고 하죠 앞벌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앞벌림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제 두 부제 용착금속을 채워 넣기 위해서 만든 이 홈을 우리가 그루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루브 그리고 이제 그루브의 이 밑부분을 우리가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루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루브의 밑부분을 루트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이 두 부제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루트 간격 루트 간격 루트 간격 루트 간격 그리고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가 이 벌림 각도죠 앞벌림 각도 개선 각도 이것을 우리가 홈의 각도 또는 개선 각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개선 각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이제 판 두께 모제 두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용착 이제 금 이제 할 때 자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다 용착금속을 채워 넣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제 놓여가지고 용접금속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 넣게 돼요 이제 두 개를 용접을 해야 되겠죠 용착금속을 여기에서 채워 넣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요까지 두께를 유효목두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유효목두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효목두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제 용착금속을 이렇게 채워 넣기 해서 자 이 그럼 여기 용착금속이 흘러내리겠죠 용낙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에 받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용착금속에 용낙을 방지하기 해서 밑에 태워 주는 어 판에서 뒷 설치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뒷댐재라는 용어를 뒷댐재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댐재 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정도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35페이지 그 용어정리가 나와요 용어정리 그래서 이제 6번에 보시면 그룹 해놨죠 용제 접하는 두 부제 용착금속을 채워 놓은 이 홈을 우리가 그루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1번 엔드탭이라고 나오죠 엔드탭 용접시 임시로 되어서 용착금속이 채워지는 보조제 해놨죠 자 엔드탭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뒷댐재하고는 다릅니다 용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루터 이 밑부분이 되어주는 것이 뒷댐재고 그러면 이 엔드탭의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용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부제성은 맞대었을 때 여기서 이까지가 용접 길이가 되겠죠 여기에서 용접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다 용착금속을 채워 넣게 되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패이는 결함이 자꾸 생겨요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 분화구처럼 이런 홈이 발생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여기가 시작점이다 여기가 시작점이면 용접의 시작점이면 여기가 용접의 종료점이죠 종료점에 어 종료점 용접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엔드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엔드탭 자 그럼 엔드탭 형태는 자 어떻게 자 생겼나요 뭐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입제적으로 뭐 조금 나타내드리면 자 이제 두 이렇게 해서 용접을 이렇게 합니다 요런 식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쪽만 한번 표현해 드리면 요런 형태로 처리를 요기 이제 어 덧대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이제 보조입니다 보조로 설치되는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어 요 부분이 요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기하고 요기하고 요기에 설치하는 부분 이걸 엔드탭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2번에 스패터 용접중 원래 스패터는 튀다 튀어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용접중이 튀어나가는 뭐 슬래그나 금속 입자들 그래서 용접으로 탁탁 튀어나가죠 그것을 우리가 스패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 스켈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이해했죠 한쪽 부재에 설치하는 홈을 우리가 스켈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스켈럽 개념은 바로 이것을 스켈럽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두 부재를 맞대어서 모서리 부분에 모살 용접을 우리가 펠렌 용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부분에 용접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해서 용접을 실시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 다른 부재가 여기 또 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다른 부재가 이렇게 오면 용접선이 교차가 되잖아요 여기도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 부재에다가 이 홈을 만드는 게 쉽게 이 부재 여기 여기 이 부재에다가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미리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용접선이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죠 용접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밑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이 홈입니다 이 홈을 우리가 스켈럽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스켈럽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오징은 금속판이나 면에 홈을 파는 것을 가오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비드는 쉽게 이야기하면 용접청이에요 이런 맞든 용접을 하면 이런 용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비드라고 합니다 비드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 좀 덜한 용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요 위에다가 이제 보강살붙임을 하게 됩니다 보강살붙임 우리 묘의 경우는 위에 동그랗게 올라오죠 그것처럼 보강살붙임을 하게 돼요 보강살붙임 그럼 여기에서 이해하는 이 용접 여기에 쭉 이걸 해 나가겠죠 이 용접을 그럼 이 용접청 이 전체를 우리가 비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드 그래서 갈라키 용어정 철골구주의 용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런 개념 정도만 임문가정에서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은 뭐 149 배지 조족조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정 감사합니다.